안녕하세요. 비용의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저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를 주로 진료보고 그 중에서 특히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팽창 임플란트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기부전의 치료는 크게 먹는 약,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먹는 약 그리고 인슐린처럼 운병에 사용하기 전에 직접 주사하는 주사제 그리고 마지막이 팽창형 임플란트 같은 수술적 치료 이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에는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들으시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 팽창 임플란트 같은 수술적 치료는 먹는 약이나 주사제가 안 들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는 치료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미국이나 일부 서부 유럽 국가에서 팽창 임플란트 치료가 보험이 되는 나라들의 진료 지침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게 지금의 우리나라 진료 지침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팽창 임플란트가 보험이 되거든요. 처음에 약을 써보고 그게 안 되면 주사제를 써보고 그것도 안 되면 수술을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 기준이. 모든 진료 지침은 결국 그 나라의 보험 가이드라인하고 뗄레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발기부전에 관련된 세 가지 치료 전부 다 보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은 서구에서 만들어진 진료 지침하고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발기부전 치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적이 환자의 만족이에요. 결국 환자가 어떤 치료를 선택하는가는 환자의 몫이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사실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발기부전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